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곰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그가 이러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없습니다 우리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야곱의 24시 또 25시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파란망장한 삶을 살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니부와 함께 인본주의를 써서 형 예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야곱을 쓰시기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적인 전함점이 이루어지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베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약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대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또 나의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24시, 25시의 응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노림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베대에서 받았던 24시의 응답과 또 약복 강가에서 받았던 25시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노림들 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베대의 24시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베대의 24시 응답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박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인 리부가가 오빠 나반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어머니 리부가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았던 야곱에게는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이 부에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쳐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누스라는 곳인데 이 부에세바에서 누스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철안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하루 종일 온종일 달려서 도착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고 있으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그것을 왕래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부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내게는 이 시간이 비로소 부모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누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야곱은 한상 중에 사다다리를 보았고 이 사다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인마누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24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 때 내 생각대로 또 내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77년을 살면서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저런 인본주의를 썼겠지요 그 인본주의를 쓰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형 예서에게 쫓기면서 도망쳤던 누스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야곱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노님들도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단을 쌓기 원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글쓰한 이 복음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베델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누스라는 들판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베델의 베델이 되어지는 24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니엘의 25시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부니엘의 25시의 응답입니다 이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면서 누스라는 들판에서 베델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희미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쓴뿌린 인본주의와 물질 중심의 사람으로 또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삼촌 나반과 헤어지면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형 예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21년이 지났는데도 형 예수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두려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이 화친의 사절을 보냈지만 이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애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야곱은 더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인본주의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서에게 화해 선물을 보내고 가족과 미리 다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약봉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 인생 속에서 대전환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시의 응답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이 시름했다는 것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벅지 강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이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25시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시는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다 또 속여 뺏는다라는 뜻으로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남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열등의식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룻밤을 남을 속여야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승리자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약복강가의 이름을 분예일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예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욕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분예일의 25시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소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소로 오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간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예일의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론들이 오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베델의 24시의 응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뉴엘과 이 분예일의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론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누스하는 지역과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시와 25시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 이 베델의 24시의 응답과 분예일의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